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람이 확 바뀐 겁니다.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젊은 의사들한테. 만 3천명에 함께 혁명이 일어났는데 특히 만 3천명 중에서도 바이탈과 필수의료과 전공이들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뒤집어진 겁니다. 너희들이 돌아와요 부산을 100번 외치봐라 우리는 안 돌아간다. 공로의 제도에 우리는 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8월 재모집 9월 재모집 해봐야 스타일만 구기는 겁니다. 어제 방송 나가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외과의사는 그냥 당신이 아예요. 당신이. 이제 자기 머리 자기가 깎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저리게 느낄 날이 올 겁니다. 왜? 수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분만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자된 의료 시스템을 가혹하게 적용이 된 것이 필수의료가가 지금 붕괴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30년 정도 의료 숫가를 통제해온 전형적인 사회주의 정책이 여러분들 지금 이제 끝자락에 온 겁니다. 끝자락에. 역사적으로 모든 가격 통제 정책은 결국 실패하는데 그게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배움이 짧은 사람들은 좀 있으면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이게 뭡니까? 그냥 끝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가놓으니까 대책 나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이 없어 돌아가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하겠다. 빅파이브를 이런 4차 진로기관을 임명해 가지고 중증질환만 하겠다. 그게 뭐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가격을 정상화시키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가격은 이야기 안 합니다. 가격을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오늘 현직 의사분이십니다. 좌파들은 이상적이고 우파들은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좌파 중에서도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고 사람이 좋다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의료계에서 이 의사분 말씀은 바이탈학과가 조금 더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의사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이번 윤 정권이 이 폭력적인 사태에 가장 피해를 받은 쪽이 바로 바이탈 쪽 사람들이란 겁니다. 이 현직 의사분 계원이신데 이분은 이번 사태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이 폭력적인 사태, 계원인데 전공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를 폭력적인 사태로 정의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현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염증을 느끼고 있던 의사사의 분위기 속에서 그중에서도 그나마 이상적이고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번에 역설적이도 가장 큰 피해를 받으면서 의사들 분위기가 완전히 바꿔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외관상으로 젊은 의사들이 떠난 것 외에 젊은 의사들의 마음 속에 엄청난 화학적 반응이 발생한 겁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경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만정이 떨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 젊은 의사들이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너희들이 100번 외치더라도 이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직 개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는 자기 몸을 던져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의사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의사들은 그래도 할 수 있겠지만 새로 진입하는 신규 의사들 가운데 이제 어느 누구도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환자를 살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서 정말 큰일을 하신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말 청사에 남을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명감 시생 헌신 이제 새로 뭡니까 들어오는 젊은 의사들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현직 의사분이 갖고 있는 견해를 명확하게 포출하는 겁니다. 다시는 자기 몸을 던져가며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이러면 돌팔면을 던지고 욕설을 하더라도 자기 몸을 던지고 생명을 살리겠다는 집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이러면 한국 의료가 왔고 평균 수명이 높아진 겁니다. 의사들은 이번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걸 본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선사람들의 바닥을 본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확히 보셨네요. 무슨 이야긴가 하니까 의료계에 계신 분입니다. 다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남들이 하니까 선배들이 하니까 훌륭하게 보이니까 간성적으로 바이탈뽕으로 하던 건데 이번 일이 터닝포인트가 된 겁니다. 필수 의료가 지원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반대하더라도 그게 근사하게 보이고 생명을 살리겠다는 건 뭡니까? 그런 사명감을 불타게 만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저희들 세대보다 조금 더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갔다는 겁니다.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터닝포인트가 됐다는 겁니다. 의료계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근본적으로 군무원, 말단군인, 말단공무원, 전공이 모두 최저임금 급히 간 인상의 부작용으로 인해 이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부 계산은 그동안 학교 다니고 수련받은 매몰비용 이미 투자해보는 비용 본전이 아깝기 때문에 계속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판단한 건데 학생 전공의들은 이미 보고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이사를 괴롭히기 시작할 때 그만둔 산부인과 전공의 선생님들은 평범하게 사는데 이미 투자한 여러분들 비용, 시간, 에너지 때문에 매몰비용이 아까워서 산부인과를 계속하신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의료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이고 남들이 다 반대하지만 외과의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일이 터닝포인트가 된 겁니다. 이 나라에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여러 정권이 바뀌고 정책들 또한 바뀌어왔지만 이번 이지호 교육부 장관이 내놓은 휴학 의대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황당하게 이를 데 없고 도대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무엇으로 보기에 공부를 시키지도 않고 학년을 올리고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서 의사 면허증을 준다는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장관도 아닌 교육부 장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생각할수록 제가 화가 납니다. 저는 제대로 교육받은 의사에게 진로받고 싶은 나이를 먹어가는 이 나라의 사람입니다. 의료 대란이 윤 대통령의 목을 서서히 조이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선 초강경적을 사용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강경적을 써도 여러분 의료형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의료가 다른 재화나 상품이나 서비스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환자가 왔을 때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하고 수술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 거니까 담당 의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권한이 다른 재화 공급자들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의료 분야의 문예 안이지만 이번에 의료 사태를 보면서 제 자신이 본질과의 핵심을 보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이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다른 서비스하고 굉장히 다른 독특한 면이 있구나 공급이 수요를 만드는 특징도 있지만 공급자가 엄청난 파워를 쥐고 있구나 내가 치료를 안 하면 치료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관위에 압력을 넣는다 치료를 강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떠났는데 전부 족쇄를 메우고 이러면 다 끌고 오지 않는 한 끌고 오더라도 뭡니까 가만 앉아 있으면 치료를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초강경적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점 재검도 안 하면 큰일 날 겁니다. 작년 의료 대란 이전에 선배가 운동을 하다가 심장에 스트로크가 와서 급히 병원에 실려가서 스탠스 수술을 받고 2박 3일 후에 퇴원했는데 자가 부담이 70만 원이었습니다. 자기는 이런 큰 수술에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수술이 최소한 자기 부담 200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싸서 놀랐다고 합니다. 거의 죽기 직전 사람을 살렸는데 입원도 하고 나왔는데 70만 원을 내고 나오니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세상은 없을 겁니다. 그동안 싸게 세계 최고의 의료를 누려왔던 겁니다. 국민들도 피눈물 흘릴 듯 합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폭망시켰습니다. 70평생에 두렵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적자 병원이 적자가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매시간 적자가 나오는 겁니다. 병원이 가동률이 100%가 돼야 되는데 50%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고정비치주는 계속 될 것이고 시간과의 싸움인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을.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만큼 엄청난 건지 계열사가 전부 다 가동률이 50% 떨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국가의 CEO라고 가정하게 되면 수련병원이 아마 엄청나게 수십 개 되지 않습니까? 그 수련병원에서 수련병원이 거의 전부가 수술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한두 회사가 아니고 계열사가 전부 다 여러분들 수술 가동률이 50% 외래 환자 여러분 가동률이 50% 떨어진 겁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계속 적자가 누적됩니다. 자기 손으로 돈 벌어본 사람 같으면 끔찍한 일일 겁니다. 하루 속에 뭡니까 항복하고 어디치 이렇게 했을 겁니다. 돈을 안 벌어봤으니까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자가 나가고 이런 게 별로 개념이 없을 겁니다. 가동률이 떨어지고 이런 게 개념이 없을 겁니다. 맨날 돈만 받아봤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고 그 다음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이 애리조나 답사기. 이 애리조나 답사기는 제가 지필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여행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남서부에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애리조나 주위에 특히 일본 이제 금광 은광 이런 것 19세기 20세기 초역까지 굉장히 번성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소들을 다 이렇게 탐방하면서 느낀 것 이런 부분을 단순한 여행기는 아니고 답사기입니다. 답사기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여러분께서 여름에 좀 더우실 때 읽으면서 여행하는 그런 기분을 좀 만끽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애리조나 답사기 공병호가 쓴 애리조나 답사기를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어김없이 새 주제 준비해서 4시 50분에 여러분 차질 없이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건강 각별히 유지하시고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